고금리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집값이 10% 이상 떨어지면 대전은 5건 가운데 1건, 충남은 3건 중 1건은 깡통전세가 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. 윤웅성 기자입니다. 지난 2021년 말 2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한 이 아파트의 최근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보통 전세가율이 80%를 넘으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깡통전세로 분류하는데 이 경우 86%에 달합니다. 천안의 이 아파트는 아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습니다. 전세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지 세입자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집주인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을 크게 낮추거나 임차인에게 오히려 월세를 주기도 하고 그마저도 협의가 안 되면 금매로 내놓는 상황입니다. 고금리의 부동산 경기 하락. 여기에 깡통전세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는 탓입니다. 돌려줄 수 있는 만큼 돌려주시고 나머지는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월세를 반대로 드리는 거죠. 집주인이 받는 게 아니라. 실제 최근 대전과 충남의 평균 아파트 전세가율은 80% 안팎으로 사실상 대부분이 깡통전세에 직면해 있습니다. 연립 다세되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. 전세가가 고점을 찍었던 지난 2021년 전세계약의 만기가 돌아야 하는 올 하반기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. 주택금융연구원은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집값이 10% 이상 떨어지면 대전은 19%, 충남은 3집 가운데 1집 꼴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10% 이상 높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 이번 연구에는 정확한 시세 비교가 어려운 빌라 등은 포함하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은 깡통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. 실거래가 바로바로 공지가 되고 임대가격도 공지가 되는데 빌라 같은 건 특히 신축빌라는 공식 가격이 실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안 나오잖아요.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이 보험금 문제의 거의 유일한 예방과 해결책이지만 최근 전세 사고로 인한 지출 급증으로 공사의 보증총액도 법적으로 제한한 60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옹성입니다.